이번 선시는 중국의 시선으로 불리는 이태백, 이백의 산중문답입니다. 왜 산에 사느냐고 묻는 그 말에 대답 대신 웃는 심정 이리도 넉넉하네. 옥사꽃 물에 흘러 아득히 가니 인간세상 아니어라 벼류천지네. 무녀하의 서벽산 소의부답 심자한 도화류수 묘연거 별류천지 비인간 너무나도 잘 알려진 작품입니다. 2구 소의부답 심자한 시인 자신의 넉넉한 심정을 읊었고 3구 도화류수 묘연거 무릉도원의 신비경을 읊었습니다. 1구의 물음에 대한 답은 4구의 비인간입니다. 무녀하의 서벽산 소의부답 심자한 도화류수 묘연거 별류천지 비인간 왜 산에 사느냐고 묻는 그 말에 대답 대신 웃는 심정 이리도 넉넉하네. 복사꽃 물에 흘러 아득히 가니 인간세상 아니어라 벼류천지네. 200의 선시 산중문답이었습니다.